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는 이마주름이 발생하는 원인과 이마보톡스 부작용의 원리에 대한 동영상을 찍으면서 이마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이마 전두근 수축을 함으로써 눈썹을 들어올리면서 이마피부가 구겨져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톡스로 이 전두근의 근육을 마비시켜 버리면 이마가 펴지면서 눈썹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서 눈두덩이 불룩해지고 눈이 작아지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십년간 근육이 수축했다가 펴졌다가 수축했다가 펴졌다가 수축했다가 펴졌다가 하게 되면 여기 풍선을 보시면 이렇게 탄탄한 풍선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됐다가 풀어졌다가 다시 풀었다가 풀어졌다가 풀어졌다가 하게 되면 이렇게 피부가 많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젊은 사람의 피부는 이렇게 탄력적이고 두꺼운 데에 반해서 나이가 들게 되면 이렇게 넓어지면서 피부가 얇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마 길이가 어렸을 때는 6cm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이런 피부가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 7cm, 8cm 이렇게 계속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피부가 이렇게 늘어나 있게 되므로 피부 면적 축소가 되어야 다시 재발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서 이렇게 처진 눈썹을 올리는 수술이 눈썹 거상술 혹은 이마 거상술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번 넓은 이마의 눈썹 거상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눈썹 거상술은 눈썹 위를 절개하여 꼬매는 눈썹 상 거상술과 눈썹 아래를 절개하여 꼬매는 눈썹 하 거상술이 있는데 눈썹 상 거상술은 헤어라인하고 눈썹 사이의 피부가 잘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눈썹이 높아지는 효과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만 흉터가 많이 보여서 거의 수술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눈썹 하 거상술에 대해서는 여기 눈썹의 아래쪽에 빨간 부분을 절제해서 하늘색 방향으로 눈꺼풀을 위쪽으로 올리면서 노랗게 봉합사로 꼬매는 방법인데 이때 하늘색 방향으로만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구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서 파란 화살표의 방향이 더 강하게 됨으로 인해서 빨간 부분을 절제하는 살의 양 만큼 눈썹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물론 수술하고 얼마 안 있을 때에는 이 골막이나 그런데 눈썹을 고정하기 때문에 위쪽에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그 상처가 다 아물게 되면 이런 파란 벡터의 양이 더 세지기 때문에 눈썹이 거상되는게 아니고 눈썹하고 눈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눈썹 상 거상술 눈썹 하 거상술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이마 거상술을 하게 되는데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마 거상술은 이 노란 라인의 관상절개가 제가 레지던트 트레이닝 받을 때부터 보았던 고전적인 방법의 이마 거상술이 되겠습니다 이 수술은 여기 보시다시피 두피 안에 이렇게 절개할 양을 이렇게 정해 놓고 이 살을 다 절개한 다음에 이렇게 방리해서 다시 이 살만큼 이렇게 꼬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마가 이렇게 돼서 뒤쪽으로 이렇게 꼬매지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두피 안에 흉터가 좀 많이 남아서 그쪽에 모발이 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요즘은 거의 시행되지 않고 간혹 광대 축소술을 하면서 이런 이마 거상술을 같이 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이 되었던 이마 거상술이 1990년대 중후반에 내시경 이마 거상술이 미국에서 아주 발달이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많이 미국에 배우러 갔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시 이제 그 기술이 전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관상 절개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당기는 수술법이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이렇게 두피 안에 몇 개의 이렇게 절개선을 넣은 다음에 이쪽으로 안쪽으로 해서 내시경을 이렇게 그림과 같이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넣어주게 돼서 내시경의 장점이 또 우리가 맨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확대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육들을 잘 제거함으로 인해서 추미근이라든가 이런 근육을 제거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주로 하였는데요 그때 물론 대부분의 경우 만족하였습니다만 간혹 일부분에 있어서 아 내가 좀 젊어지고 예뻐지려고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했는데 얼굴이 너무 커진 것 같다 그리고 예뻐지려고 했는데 예뻐진 게 아니라 뭔가 강해 보이고 남성적으로 보이는 것 같다 젊어 보이는 게 아니고 주름 없는 노인 그대로인 것 같다 제가 그러한 환자의 컴플레인을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해 본 결과 여기 보이는 이러한 낮은 눈썹을 녹색 방향으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게 되면 녹색이 올라가는 정도보다 발제선이 헤어라인이 올라가는 하늘색 화살표의 길이가 훨씬 더 길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눈썹을 요만큼 올리려고 그러면 헤어라인은 이만큼 길어져야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녹색이 올라가는 부분은 조금인데 하늘색으로 얼굴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름은 없어졌는데 얼굴이 커 보이고 뭔가 남성적으로 얼굴이 바뀌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동안관상성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마 비율이 크고 하관 비율이 작은 얼굴을 동안 비율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그거는 현실적인 비율과 좀 다릅니다 여기 책에 나온 바에 의하면 1대 1대 1이던 얼굴이 나이가 들게 되면 이마가 넓어지고 하관이 축소되는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관이 작아지고 이마가 넓어지면 왠지 나이 들어 보이는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주름 또 눈썹 처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마거상술을 하였는데 이마가 넓어지는 비율이 되어서 젊어 보이는 효과가 상쇄되었다 라고 하는 그 환자분의 말이 맞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눈썹 거상을 하면서 이마가 더 넓어지지 않도록 이마축소와 눈썹 거상을 같이 하는 이마축소 거상술을 개발하여 수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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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